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. 자 1번은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을 찾는 건데 1번 같은 경우 스크립트 짧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. 자 남자가요. Honey the spaghetti noodles are over here. 스파게티 면이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네요. How much do we need? 우리 얼만큼 필요해? 지금 슈퍼마켓에서 스파게티 면사로 온 것 같아요. 자 여자가 One box has eight packs in it. Let's get a whole box. 자 한 박스에 여덟 개의 팩이 들었대요. 그러니까 그 한 박스 전부 다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. 코스코처럼 대형으로 파는 데인가 봐요. whole box 그 전체 박스를 하나 다 사자고 Don't you think it's too much?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? 라고 남편이 혹은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.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? 여자는 지금 어떤 입장이죠? 스파게티 한 박스 다 사자는 입장이잖아요. 그럼 그 입장이랑 가장 비슷한 얘기를 찾으셔야겠죠. 자 1번에 보시니까 I know it's not easy to make a good spaghetti.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네요. 어 알아요. 많아요. 많은 거 다 아는데 근데 좋은 스파게티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.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죠. 스파게티 양이 너무 많지 않니?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파게티 면을 한 박스 사는 게 너무 많지 않니? 라는 얘기에 적합한 얘기는 아니고요. 자 2번은요. Exactly. 정말 많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I will do something to reduce food waste. 갑자기 food waste라는 음식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소재가 벗어난 얘기를 하는 2번은 대답이 될 수가 없고요. 자 3번은요. Yes. making a spaghetti. shopping list helps to save money. 갑자기 여기서도 소재가 바뀌었죠.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걸 도와줄 겁니다. 지금 우리 돈을 아껴야 될까요?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자 3번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. 자 4번은요. 나 대도 전혀 많지 않아요. I'm pretty sure it won't last for a week. 나는 꽤 확신을 하는데 그 한 박스 한 주 정도도 못 갈 거야. 한 주도 지속이 안 될 거야. 즉 한 박스 많지 않아요. 그렇죠? 4번 괜찮아요. 자 5번은요. You're right. 당신이 맞아요. 라는 말은 좀 많은 것 같아요. 라는 얘기죠. We should have family meals more often. 자 또 소재가 지금 바꿔나가고 있어요. 자 family meals라는 거는 가족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. 자 우리는 더 종종 가족끼리 같이 밥을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라는 거 소재 완전 벗어난 얘기죠. 그래서 5번 정답 아니고요. 자 4번 정답 우리 처리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5번 정답은요. Let's get a whole box. A whole box? Don't you think it's too much?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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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